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 회장입니다. 요즘은 영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가지 에러도 뜨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유튜브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상태가 안좋아.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저도 아이러니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저녁시간이 다가오네요. 저녁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영심이 떠들어 대고 있는데 삼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불안한 그런 내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표현을 하는 분도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기뻐하고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렇게 돼서 만족을 하면서 여러분 투자로 접근하면 됩니다. 투자 접근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보니깐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빠지면 상당히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자신감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찾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살펴보는 게 쉽지가 않죠. 분석도 하고 이게 쉽지 않아.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 노력과 시간이 이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죠.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공부하는 분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 자기 학교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앉아서 그 기업을 찾아보고 분석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많이 배웠고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인생. 인생을 배웁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횡보하는 기간도 있고 우리의 삶의 그런 인생의 과정과 여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잘 나가다가 또 이상이 사업이 안 풀리면 꼭 쫄딱 망하죠. 거의 바닥행을 갔다가 다시 또 다져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가 다시 또 힘을 받아 가지고 쑥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기도 있고 세태기도 있고 그쵸?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기간도 필요해요. 애매한 기간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횡보하는 그런 기간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뜸들이는 기간도 필요할게요. 뜸들이는 기간. 그래서 주식 투자 하다 보니까 인생,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배우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다양한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는 분들은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년에서 3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충분하게 길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가가 좀 웬말이나 신나게 잘 올라가더니 갑자기 정초부터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계속 빠집니다. 빠지고 있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는 그 삼성에 우리 세 모녀 이 세 모녀분이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짓누르는 거야. 갑자기 블록티를 나왔고 엄청난 물량이 풀려버리잖아요. 그 시중에 삼성전자 주식이 막 풀려버리면 결국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미들이 또 소액주주들이 좀 피해를 보죠.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죠.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전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내 고점, 본점, 이 본점까지 왔으면 좋겠다. 평당가까지 언제 오는가 하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테고요. 단기적으로 빨리 팔고 도망가고 싶은 분도 있고 다양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별의별 그런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여러분에게 돈을 버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 자체는 돈을 잘 버는데 주식 투자로서의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심도 필요하고. 1등 주식이라고 해서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삼성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안정화되어 있어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크게 흔들리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해서 성전자가 10% 이상 빠지고 오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이 빠진다 가면 특별하면 5% 정도는 빠질 수도 있겠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폭등하지도 않고 그냥 보면은 뭐 한 1, 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계속 빠질 땐 계속 빠지겠지만 또 오를 땐 계속 올라가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한 그런 주가 흐름이에요. 주가 흐름인데 이게 사람을 굉장히 재미없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불기둥 때리면서 계속 급상정하는 그런 기업의 주가를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표적인 게 2차전지였죠.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것도 보면 아시다시피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갑자기 20만원, 30만원, 40만원, 100만원, 그다음에 뭐 150까지 갔지 않습니까? 150 갔다가 다시 꺾여가지고 현재 50만원까지 왔는데 50만원 때까지 완전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기분이에요. 보면은 에코 시리즈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초전도채, 초전도채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테마성 기업들이 많았죠. 로봇 관련 제주도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서 1, 2%의 그런 상승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상승 같지도 않은 거죠. 상승 같지도 않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주식투자 이게 참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구나.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는 투기꾼이 돼 있는 거야. 투기꾼. 투기꾼이 돼 있어서 제대로 중심도 못 잡고 빌빌거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뭔가 마약 먹은 것처럼 애들이 막 맛이 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주식투자는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가야 돼. 성실하게 꾸준하게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꾸준하게 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질이 급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정신이 있어서 빨리 투자해가지고 빨리 큰 돈을 벌어야만이 그게 투자이고 그게 주식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천천히 하면서도 내가 주어진 기간에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면 그걸로서 만족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나 B2 많이 하잖아요. 신용 쓰고. 그런 게 또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그런 거에 좀 익숙하면 안 되는데 요즘 신용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한방주의, 한탕주의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분들은 주식투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그냥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한 10년 정도 그냥 느긋하게 한번 가보겠다는 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러분에게 단기간에 수익을 안겨다 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알고 하셔야 합니다. 삼성만 고집하지 마세요. 삼성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말고 미국 주식 있으니까 미국 주식도 찾아보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그런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다.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급한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대본이나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머릿속에 제가 하고 싶은 말 위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가슴속에 담지 마시고 그냥 제 이야기 한 거는 참고 차원에서만 들어주시기 바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여러분들이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걸리 한 잔이 끌리네요. 막걸리 한 잔 하고 좀 쉬다가 오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